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This is Charlie's English Revolution. 듣기만 해도 외워지는 10초 복화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듣기만 해도 외워진다고요? 10초 복화가요? 가능합니다. Charlie's English Revolution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단어를 어떻게 하면 빨리 외울 수 있을까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This is one of the key questions when you study English. 자 단어 어떻게 외운다고? 백배기로 외우는 사람들 있죠. 백배기. 백배기. 어떻게? 보이지. 보이지. 항해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어떻게 외워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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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 용지를 하나 가득 채워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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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웁니다. 외워집니까? 안 외워집니까? 이렇게 하면 단어 안 외워집니까? 그러면 단어를 어떻게 외울까요? 첫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밤의 밤. 폭탄이라는 뜻입니다. 밤. 폭탄.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 밤이 떨어졌네. 이 밤이 떨어졌어.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엄청 따가워요. 반폭탄이 떨어져서 너무너무 따가워요. 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한국어에 있는 단어와 연결해서 외웁니다.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이미지요. 이미지. 여러분이 이미지를 만들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대신 만들어줬지. 그렇지? 그래서 단어는 꼭 학원을 다니면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밤이죠. 밤. 밤 뭐라고? 폭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폭격하다죠. 폭격하다. Bombard. Bombard. 폭격하다.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져서 폭격이 일어났네. 아까 폭탄은 뭐랬죠? 폭탄은 밤이었습니다. 그 밤이 하늘에서 떨어져. 폭격하다. Bombard. 야. 폭격하는 밤을 봐. Bombard. Bombard 되겠습니다. 폭격하다. 이 땅을 폭격하다. Bombard this ground. Bombard this ground. 이 땅을 폭격하다는 Bombard this ground 되겠습니다. 동사는 뒤에 있는 목적어까지 외우면 좋겠죠. 한 번에 단어. 회화까지 끝납니다. This is Charlie's English Revolution. 회화까지 끝나게 하는 Bombard this ground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여러분 단어를 어떻게 외우라고요? 단어를 연상해서 연결해서 외우라고요? 이미지 맵을 만들어냈죠. 두 번째 단어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는 겁니다. 스토리이죠. 미국에 그리스에 살던 조개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여자 비너스가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아이들이 비너스 이름을 못 불러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걔가 이름을 바꿨죠. 조개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미셸. Hello. My name is 미셸. I'm so pretty. 미셸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유명해지려면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미셸. 미셸. 그래서 쉘이 조개 껍데기. 딱딱한 조개 껍데기. 셸 되겠습니다. 셸. 딱딱한 조개 껍데기 뭐라고? 셸이야 셸. 그래서 딱딱한. 이렇게 왜 딱딱한 거 있죠? 밖에가 딱딱한 거 셸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달걀 껍데기 영어는 뭐야? Egg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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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한 껍데기는 다 뭐란나? 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코코넛 껍데기는 뭐겠니? 코코넛 셸. 코코넛 셸 되겠죠? 자, 이뤄냈던 밤. 밤. 셸. 자, 밤셸은 영어로 뭘까? 밤셸. 폭탄과 껍데기가 섞였네. 자, 이 아름다운 여자애가 미국에 가서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고? 셸. 미셸. Hello. My name is 미셸. I'm so pretty. 이름을 바꿔버렸어. 그 애를 갔더니 애들이 걔를 뭐라고 불러? 밤셸이라고 불러보네. Oh, 미셸. It's a 밤셸. Wow. Did you see, 미셸? 미셸 is a 밤셸. 자, 밤셸은 아름다운 여자애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 조개 껍데기 폭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밤셸이 뭐다? 아름다운 여자. 아니면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영어로는 밤셸이라고 합니다. 밤셸. 자,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땅콩이죠? 땅콩. 땅콩 영어로 피닛. 다 압니다. 피닛. 이렇게 딱딱한 너트. 이렇게 같은 걸 땅콩이라고 하죠. 자, 우리 땅콩 버터. 피넛버터. 엄마, 엄마 배고파. 피넛버터에다가 피넛버터 붙여서 버거가 되겠죠. 이럽이죠. 피넛버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땅콩 종류죠.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너트라고 합니다. 너트. 그래서 호두를 너트라고 하고요. 이 호두 껍데기는 뭐예요? 껍데기는? 넛셸. 앞에 있는 단어를 연결해서 넛셸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OK, this is nut shell. this is hard surface. 표면을 갖고 있어. surface를 갖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 넛셸. 넛셸. 자, 우리가 껍데기 다 배웠죠. 껍데기 뭐라고 하고? 딱딱한 껍데기는 쉘이라고 하는데. 계란 껍데기는 egg shell. 코코넛 껍데기는 coconut shell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두 껍데기 마찬가지로 넛셸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 조롱하는 거야. 어떻게 조롱해? 야, 너 조롱해. 너 어디요? 충청도요? 충청도에 썼다고 나를 막 조롱해? 막 조롱해. 막 조롱해. 조롱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 조롱하네요. 어메. 그것들이 나를 조롱해요. 막 조롱해요. 내가 충청도. 내가 사투리 쓴다고 조롱해요. 그럴 수 있이여 없어. 아니요. 왜 날 조롱해요. 그래서 막 조롱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스니어입니다. 자, 스니어는요. 스니어는 머리를 깎고 갔어요. 머리를 거의 짧게 머리를 깎고 갔습니다. 아니면 대머리야. 머리가 대머리야. 대머리라고 나를 놀려. 비웃어. 비웃대. 뭐라고 비웃어? 야, 너 스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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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니어라고 조롱하죠. 애들이 나를 비웃는데 왜 조롱한다고? 스니어. 넌 스니어? 머리 깎고 갔더니 대머리를 뭐라고 그래? 스니어. 대머리. 스니어라고 비웃다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는 10초 보카. 첫 번째 단어. 경멸하다입니다. 경멸하다. 초코파이를 경멸하면서 만든 파이죠. 디스파이. 디스파이가 디스파이즈 초코파이. 경멸하다. 디스파이즈. 디스파이즈죠. 디스파이가 초코파이를 경멸한다. 디스파이. 디스파이즈 초코파이. 디스파이. 디스파이즈. 디스파이즈 초코파이. 그래서 경멸하다. 되겠습니다. 디스파이. 경멸하다. 디스파이즈. 두 번째 단어. 대나무 밭입니다. 대나무. 대나무 뭐예요? 대나무? 대나무는 뱀을 부르는 나무죠. 대나무는 뱀을 부르는 나무. 뱀부. 뱀부. 대나무가 뱀을 부릅니다. 뱀부. 뱀부. 자, 세 번째 단어. 야야야 쉽게 쉽게 살아. 야, 인생. 니나노지. 니나노라고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야, 그냥 놀자. 놀자. 야, 쉽게 쉽게 살자. 야, 진지하게 살지마. 영어로 뭐예요? 이지. 이지. 대길 이지 아니면 그냥 단어 써서 이지 하면 돼요. 이지. 야, 이지. 야, 야, 야. 그냥 살아. 이지. 이지. 되겠습니다. 자, 항해를 가는 거예요. 항해. 항해를 갑니다. 항해를 갈 때 우리 뭐예요? 섬. 섬을 본죠. 섬. 야, 섬에 도착해야 돼. 어, 하와이로 항해를 갑니다. 아, 항해로 갑니다. 항해 가면서 캡틴에게 말하죠. 야, 섬 보여 안 보여? 섬이 보이지. 보이지죠. 보이지. 항해되겠습니다. 뭐가 보이지? 섬이 보이지. 항해 갈 때 하는 말이죠. 선장님, 섬이 보이지? 안 보이지 말입니까? 섬이 보이지. 항해되겠습니다. 보이지. 항해. 뭐가 보이지? 항해 가는데 섬이 보이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로 외워야 되는 단어 크리미널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 아시죠? 장발장. 장발장이 어떻게? 크리미널. 크리미널. 범죄자가 됐습니까? 그렇죠? 크림빵을, 크림빵을 훔쳐먹어서 그래요. 크림빵. 왜 장발장은 크림빵을 훔쳐먹었을까요? 크림빵을 훔쳐먹어서 범죄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발장아, 발장아, 발장아. 너 어떻게 하다가 범죄자가 됐니? 뭐라고 해요? 크리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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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리미널. 범죄자로 만들었구나. 크리미널. 범죄자 되겠습니다. 크림빵 먹었다. 크림빵만 안 먹었으면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건데. 자, 여러분 이거 미국에 있는 거죠? 아주 유명한 협곡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랜드 캐니언이었죠. 그랜드. 그래서 그랜드. 그래서 웅장한이라고 하죠. 웅장한. 그래서 웅장한 소리를 내는 피아노를 뭐라고 합니까? 그랜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그렇죠? 그랜드 피아노가 웅장한 소리를 내는 피아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랜드 캐니언 아시면 그랜드라는 단어 금방 들을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단어. 다음 단어. 낙아웃. KO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KO시키다. 낙아웃이죠. 낙아웃. KO시키다. KO. 낙아웃. 낙아웃입니다. KO시키다. 쓰러뜨리다. 낙아웃 되겠죠. 낙아웃. 완전히 쓰러뜨렸어. 낙아웃이죠. 나는 그 크리미널을 디스파이지 해서. I despise the criminal. So, I knock out the criminal. I despise the criminal. I knock out the criminal. 나는 디스파이지 해서. 나는 그 크리미널을 디스파이지 해서. 나는 크리미널을 KO시켜서. 낙아웃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뭐죠? 다 아는 단어.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랜드는 웅장한이라는 뜻이고요. 캐니언이죠. 그랜드 캐니언의 캐니언은 협곡이라는 뜻입니다. 협곡.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 같이 외울 수 있죠. 우리 원래 밸리, 계곡이 밸리라는 계곡이 있어요. 밸리댄스 추는 곳이죠. 밸리라는 뜻이 있는데 캐니언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보시겠습니다. 아, 우리만에서 정말 똑똑한 애죠. 아, 이 똑똑한 애. 그냥 시험 기간에 공부도 안 하는데 뭐야? 그냥 다 100점 맞아. 항상 1등이야.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박지니언죠. 지니, 지니어스, 지니어스. 천재는 영어로 뭐라고? 지니어스, 지니어스. 이름 뭐라고? 지니, 지니, 지니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름으로 외울 겁니다. 자, 두 번째 유전자가 아주 좋은 애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아이돌 그룹으로 뭡니까? 데뷰를 할 거예요. 데뷰를 할 건데 이 아이의 이름은 뭐야? 지니야, 지인. 지니야, 지인. 그래서 지니 유전자입니다. 자, 유전자 좋은 애 이름 뭐라고? 지니. 천재는 지니 되겠습니다. 자, 지니. 우리 지니가 참 유전자가 좋아요. 혹시 여러분의 지인 중에 지니 좋은 애가 있나요? 유전자. 지인 되겠습니다. 우리 지니가요. 우리 지니가 이제 아이돌 그룹으로 데뷰를 했습니다. 그럼 이름을 바꿔야겠죠. 지인, 좀 촌스럽잖아.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요? 제니. 유제닉? 유제닉? 어, 너 제니야? 유제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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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제인 뭐예요? 유전자가 유전자의 되겠습니다. 유전자의. 형용사죠, 형용사. 유전자. 유전자는 지인이고 유전자의가 되죠. 유전자의가 되면 유제니? 유제니가 되겠습니다. 자, 북한에서는요. 북한에서는 김정과 똑같이 생긴 애들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습창이라. 고조나랑 비슷한 애들은 다 그죠? 어떻게? 즉이라. 습창이라. 고조민족의 대학이신 우리 절대지존이신 김정은 동지와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했다. 동모. 이 갓난은 시말려. 시말려 되겠습니다. 시밀러. 시밀러죠. 시밀러. 비슷한이라는 뜻입니다. 시밀러. 비슷한. 시말려로 외우시면 잘 외울 수 있어요. 시밀러. 비슷한. 비슷한의 명사죠? 비슷한의 명사. 시밀러리. 시밀러리. 자, 시밀러를 외우면요. 유사성이죠. 유사성.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시밀러리. 시밀러리. 유사성. 시밀러리. 고조, 숙청이라 다 그냥 시밀려. 다음에는 월크죠? 월크. 월크가 일이고요. 이 월크가 일이고. 명사에다가 이하를 붙이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월크죠? 그래서 월컬. 일하는 사람. 오알이나 이야를 붙이면 사람이 되죠? 월컬. 일구는 월컬. 자, 다음 단어입니다. 브라보. 브라보 하는 단어인데요. 브라보 같이 있는 단어와 보기 전에 일단 오떠부터 볼게요. 오떨. 오떨. 오또또란 사람이죠. 오또또란 사람. 이 브라보에 대해서 썼어요. 이 사람이 글을 썼죠. 브라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썼죠. 오또또란 사람. 아, 똘또란 사람이 글도 잘 쓰죠? 오떨. 이런들 오또리. 저런들 오또리. 우리 정몽주처럼 외우면 되겠습니다. 오떨. 똘또란 사람. 오떨. 저자가 되겠습니다. 저자. 책 쓰는 사람이죠. 책 쓰는 사람. 글쓰니. 책 쓰는 사람. 저자. 오떨. 오떨. 이런들 오또리. 그 다음에 어떤 거? 브라보 한 사람이죠. 브라보. 브레이브. 브레이브. 우리 옛날에 뭐 있었죠? 브레이브 걸스라고 있었습니다. 용감한 소녀들. 그죠? 브레이브 걸스라는 옛날에 뭐죠? 그 아이돌 그룹이 있었죠? 브레이브 걸스. 그걸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브레이브. 용감한이란 뜻입니다. 브라보에서 나오죠. 브라보. 브레이브 걸스. 용감한 여자들. 소년들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니.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니. 지니는 천재였고요. 지니는 유전자가 좋았는데 걔는 어떻게 했어? 이름 바꿨죠. 뭐로 바꿨어요? 유제니. 유제니로 바꿨고. 오떠는 저자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인물이란 뜻이죠. 아니면 피규어. 모양이라는 뜻.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하는 거 있죠? 피규어 스케이딩이죠. 모양. 모양이죠. 모양. 인물입니다. 그래서 인물이 펄슨. 피규어가 펄슨과 똑같은 뜻이거든요. 펄슨과 똑같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돈에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니 피규어. she's a 머니 피규어. he's a 머니 피규어. 그 다음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 he's a mountain figure. mountain figure.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커피 업계의 종사에. 그러면 he's a coffee person 아니면 커피 피규어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영어를 쉽게 아는 방법. 피규어를 써서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 그 다음에 인물이란 뜻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몸의 모양이 좋은 거죠. 영어로 몸매가 뭐냐면 body figure입니다. body figure. he has a perfect body figure. 그런 뜻도 있겠고요. 뭐예요? 몸을 쓰는 일에 종상하는 사람. body figure. 몸매에 신경 쓰는 사람이란 뜻도 되겠죠? body figure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따라입니다. 나타나다. 나타나다. 나타났다. appear죠. appear. 갑자기 뭐가 나타나? appear. 이게 뭐야? appear. appear. 피가 나타나다. appear. appear. 어떤 것이 나타나는 거 할 때 appear을 쓰시고요. 반대말은 disappear. disappear. 사라지다 되겠습니다. 사라지는 건 disappear. 나타나는 건 appear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appear. 갑자기 appear. 이게 뭐예요? appear. 이게 뭐야? appear. 나타나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irthday party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나타나는 거. birthday party에 나타나는 거. 그런 건 show up이에요. show up. he showed up. he showed up at his birthday party. he showed up. 자, 그가 birthday party에 왔어. 우리 왔다고 할 때 came을 쓸 수도 있잖아요. came을 쓸 수 있는데 그거 말고 he showed up. 야, 그가 birthday party에 왔어 할 때 show up을 쓸 수도 있습니다. he showed up at his birthday party. show up이고요.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나타났다. 사라진다. 검은 별, 검은 별, 검은 별. 사라지다예요. 이거는 스토리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사라졌다. 자취를 감췄다. disappear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스토리로 가겠습니다. 베니스에 놀러갔어요. 여기가 이태리요. 이태리 베니스거든요. 베니스에 놀러가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니스에서 사라진 그녀, vanishes예요. she vanishes at venice. she vanishes at venice.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베니스에서 사라져버렸어. 어디 갔나 모르겠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여기가 어디라고요? 베니스에서 사라진 그녀, vanish. 베니시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알갱이죠. 옥수수 알갱이. 이거 저희가 뭐라고 해요? 팝콘입니다. 팝콘. 팝콘. 그래서 코너예요. 코너. 코너이 알갱이 되겠죠. 알갱이. 옥수수 알갱이입니다. 그래서 알갱이. 옥수수 콘. 팝콘. 요렇게 요런 거 하나 있잖아요. 요런 거 하나를. 코너이라고 하면 돼요. 코너. 디스 이스 코너. 디스 이스 팝콘 하게 되겠고요. 이 코너에서 나온 단어. 우리가 앞에 경멸하다. 초코파이를 경멸하는 파이가 뭐랬어요? 디스 파이. 디스 파이죠. 마찬가지로 이 쪼만하다고 놀리는 거. 제가 작다고 많이 놀림 받았는데 어렸을 때 쪼만하다고 놀리는 걸 스콘이라고 합니다. 스콘. 작다고 놀리는 거예요. 경멸하다. 깔보다 되겠죠. 깔보다. 깔보다 룩다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룩다운. 룩다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단어 다른 말로 코너입니다. 스콘. 깔보다. 스콘. 콘만한 개라고. 경멸하다. 스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도 하나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스콘. 디스 파이지를 같이 봤죠. 스콘. 무시하다 되겠습니다. 그쵸. 무시하다. 경멸하다죠. 존경하다라는 표현 볼게요. 존경하다 표현은 쳐다보는 거죠. 아우 존경해. 깔아보는 건 스콘이었습니다. 존경하다. look up to예요. look up to. look up이에요. look up to. I look up to my father. I look up to my mother. Do you look up to your father? Do you look up to your mothe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까라보다예요. 까라보다. 깔보다. 스콘. 디스파이스. 앞에서 배운 단어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콘. 그쵸. 초코파이를 경멸하는 거. 디스파이스. 디스파이스가 있었죠. 그리고 막조롱하다 있었어요. 막조롱하다. 디스파이스. 막조롱하다. 막 세 개가 있었고. 그거를 그거와 함께 종합편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파이스 있고요. look down이죠. look down. look down on. look up to. look down on. 자, only on. look up to. to죠. look up to. look down on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깔보다. look down. I look down on. he look down. 야, 걔가 나를 하대해. 깔봐. 나를 사람으로 안 봐. 자, 조그만하다고 하면은 스콜. 막조롱하면 이거죠. 그 다음에 멸시하면 디스파이스가 되겠고요. 약간 깔보는 거. 그죠? 밑으로. 아래로 보는 건. look down on. look down on. 그 다음에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 야, 사라져버려. 자, 잠깐 밖에 나가 있어. 뭐예요? go out이에요. go out. 잠깐 밖에 나가 있어. go out. 야, 잠깐 나가. 그럼 get out이죠. get out. get out of here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away를 써버리잖아요. away. 그러면 눈앞에서 꺼져버려. 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꺼어져버려. 사라져버려. 영어는 뭐야? away. get away. go away. 저리가. 꺼져버려. 욕이 되겠죠. get away. get away. go out. 그러니까 go out은 뭐예요? 잠깐 나가. go out, please. get out, please. 그런데 뭐야? get away. 그러니까 나가버려. 꺼져버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입니다. 당나귀죠. 당나귀. 당나귀 영어로 당끼. 당끼의 당끼. 당끼인데요. 당라귀 귀를 가진 임금님. 임금님의 귀는 당라귀귀. 당끼. 임금님의 귀는 당라귀귀. 당끼. 당끼는 뭐야? 당라귀귀. 당끼로 외우신대요. 당끼. 당끼. 이 귀를 가진 임금님. 당끼에서 당라귀는 영어로 뭐다? 당끼. 당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R과 L 발음을 잘 못하죠. L과 R 발음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강이 뭐예요? 강이 river인데요. 이거를 발음을 잘못하고 liver라고 발음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liver가 되면은 이건 간입니다. 간. 그래서 영어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게 간 같은 평화? 이거를 I've got peace like a river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리버라고 하시면 내게 간 같은 평화? 내게 간 같은 평화가 됩니다. 그래서 river죠. 혀를 세워서 하는 거죠. river라고 하셔야지. river라고 하시면 내게 간 같은 평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iver는 뭐라고? river는 강이고요. 여기서 L로 발음하면 liver는 간이 됩니다. I've got peace like a liver 하시면 안 되고 river, river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river는 간이 되겠고요. deliver죠. 이거 어떻게 써요? 간을 떼가지고 배달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eliver. 간을 배달하다. 간 배달 왔어요. deliver가 되겠죠. deliver. Deliver는 배달하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arry예요. carry. 운반하다. 자, 아기를 업고 다니다. 영어는 뭐예요? I carry the baby. I carry the baby. 그래서 운반하다가 carry입니다. 업고 다니다. 뒤에다가 이것만 쓰는데 on the back. on the back. 등 뒤에다 아기를 업고 다니다. 특별히 이제 쉬운 편인데 잘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on the back. I carry the baby on the back. my mother carry me on the back. 우리 엄마가 나 어렸을 때는 업고 다녔대. when I was a baby, my mother carry me on the back.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운반하는 사람 이름 뭐야? carry로 외우신데 my name is carry. 영어 이름 carry. carry가 carry한다. 그래서 운반하다 되겠고요. 자, 상속자라는 단어입니다. 상속자. 갑자기 많은. 자, 스토리로 외웁니다. 상속자. 갑자기 많은 돈을 상속을 받았어요. 아이고, 찌질하게 살다가. 그렇죠?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네가 이번에 상속자라고 해서 많은 돈을 상속받잖아요. 그러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갑니다. 허파에 바람이. 그래서 공기랑 똑같은 단어예요. h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air. 그래서 air죠. he got air. 그렇죠? 그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어. 공기가 들어갔어. 그래서 공기. 상속자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단어 외우는 또 다른 방법이죠.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를 연결해서 외웁니다. 자, 요거 뭡니까? 요거? 스프레이죠? 스프레이. 스프레이. 스프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다. 아, 그래. 뿌리다. 요렇게 뿌리는 거 있죠? 분무하는 거. 분무기. 그래서 분무하는 거. 그래서 안개처럼 만들어 뿌리는 건 스프레이가 되겠죠? 스프레이. 그래서 스프레이 water. 스프레이 water. I wanna spray water. I wanna spray water.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뭐하기 원한다? I wanna. I wanna. I wanna. I wanna spray water. 두번째 단어. 스프레이. The second word that we're gonna look at is sprinkle. 요렇게 뿌리는 거죠. 요렇게 뿌리는 거. 분무로 뿌리는 건 스프레이. 요렇게 점으로 뿌리는 거죠. 점으로. 요렇게 점으로 뿌리는 건 스프레이. 스프레이. 그래서 초콜렛 같은 거. 도넛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죠.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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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기계죠. 기계를.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그래서 물을 점으로 뿌리는 거. 안개처럼 뿌리는 건 스프레이. 점으로. 요렇게 점으로 뿌리는 건 스프링클. 스프링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흩뿌리다. 흩뿌리다. 이렇게 모래 같은 거를 흩뿌리는 거. 흩어지게 하는 거.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샛털로 외우면 돼요. 샛털. 샛털데. 샛털로 외우면 돼요. 샛털. 이런 샛털들을 흩뿌리다. 샛털죠. 샛털. 샛털은 영어로 페 더라고 합니다. 페 더. 페 더. 페 더. 그죠? 복싱 같은 데 보시면 페 더 웨이트라고 있어요. 페 더 웨이트. 그래서 페 더라고 합니다. 페 더. 깃털처럼 가벼운 체급을 페 더 웨이트를. 페 더. 페 더. 샛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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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깃털을 흩뿌렸잖아. I. 샛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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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뿌리다는 뭐라고. 샛털가 되겠습니다. 샛털. 자 우리가 쓰는 기계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내비. 내비인데요. 내부게이션. 버 로 발음됩니다. 우리가 영어가 I 가 어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부게이션. 내부게이션. 내비게이션 아니라 내부게이션. 내부게이션. 내부게이션입니다. 엑센트는 게이션에 있습니다. 내부게이션. 항해라는 뜻이에요. 운전. 길찾기 되겠습니다. 내부게이션. 항해. 운전. 길찾기. 그래서 내부게이트. 항해하다. 길찾다죠? 내부게이트. I navigate. 나는 항해한다. 나는 길을 찾는다죠? 그래서 내부게이트. 항해하다. 길찾다. 내부게이트. 내부게이트 되겠습니다. 영어로 항해예요. 항해. 항해는 뭐예요? 배 타고 가다가 뭐죠? 배를 타고 가다가. 아 이거 어떻게 해? 저기 앞에 섬이 보이지? 로 했어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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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는 항해가 되겠습니다. 섬이 보이지 안 보이지? 섬이 보이지. 보이지. 함해입니다. 보이지. 항해 되겠고요. 자. 사로에요. 사로. 사로죠. 사로. 사로. 영어로 발음 사로 됩니다. 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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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이에요. 슬픔. 북한에서. 내리게 총 쏘라오. 내래. 내래 고조. 나 이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제 슬퍼. 나 이제 그냥 사람일 그만할 거야. 사로. 내게 총을 쏘라오. 사로. 사로 되겠죠. 사로. 슬픔이에요. 슬픔. 사로. 총 사로를 해서요. 되겠죠. 슬픔 되겠습니다. 오늘의 표현 하나입니다. 나는 뭐뭐하고 싶어. 뭐뭐하는 감정이 들어죠. 뭐뭐하는 감정이 들어. 뭐뭐하고 싶어. 감정에 해당되는 모든 영어는 다 어떻게 한다? I wanna. I wanna. I wanna. I wanna. I wanna. 그래서 wanna. I wanna.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 뭐뭐하기를 원한다. 총 사로. 슬퍼. 슬퍼. 그렇죠. I have a sorrow. I got a lot of sorrow. 뭐뭐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a lot of sorrow. I wanna. I wanna. 이거 한번 해볼까요? I wanna eat watermelon. 그렇죠. I wanna eat a watermelon. watermelon은 먹고 싶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공격이라는 단어죠. 공격. 공격. 공격할 때 어떻게? 어 그래? aggressive. aggressive. 그랬어? 그럼 공격해야지. 고조 북한이 미사일 쐈어? 어 그랬어? agg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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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는 거죠. aggressive. 공격해야지. aggressive. 어 그래? 어 그래스가 공격입니다. 어 그랬어? 북한이 미사일 쐈어? 어 그랬어? 어 그랬어? 공격되겠습니다. 어 그랬어? bother죠. bother. bother. 가서 괴롭히는 거야. brother가 bother해. brother가 bother해. 우리 brother는 bother해. bother. brother가 하는 게 뭐라고? bother. 그치? 동생들이 와서 괴롭히죠? brother. bother. 시비가는 brother가 뭐 하는 게 뭐야? bother.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거. bother라고 합니다. bother. 자 옆에서 어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이 하노이 옆에 있는 거지. 어 너너너너너너너너이 어노이노이 하노이에 있는 거. 베트남에 갔더니 뭐가 있어? 베트남에 갔더니 모기가 어노이노이노 이런 모기들 어노이 어노이 괴롭히게 되겠습니다. 브라도도 괴롭히는 거고 성가시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어노이노이노 밤에 갔더니 뭐야? 모기가 어노이노이노 나면서 성가시게 하다 어노이 어노이 짜증나게 하다 되겠습니다. 짜증나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 어노이노 어노이 사이드요 사이드 사이드가 옆구리라는 뜻이 있어요. 단시 모니까 옆에니까 I am sided on 하면 어떤 사람이 옆구리에 있다니까 어떤 사람의 편을 들다 되겠습니다. I am sided on. I am sided on. 그죠? 사이디돈. 사이디돈이죠? 사이디돈. 읽을 때는 사이디돈입니다. 사이디돈. I am. I am. I am. 빨리 읽으면 am이에요. I am. I am sided on. 사이디돈. 사이디돈. 하면 되겠죠? 사이드. 옆구리 되겠습니다. 사이드. 자 우리 코나 귀에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핫두는 거? 피어싱이라고 하죠? 피어싱. 그래서 피어스. 피어스. 담배 피어스. 그죠? 담배 피어스. 담배 피는 애들이 뭐야? 이렇게 귀를 뚫었다. 그죠? 이렇게 코 뚫고 귀뚫는 애들. 머리도 뚫었어. 이러는 다 대부분 뭐해? 담배 피어스. 그렇게 외워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뚫다. 피어싱 하다가 담배 피어스로 외우시면 금방 외울 수 있죠. 피어싱. 뚫다. 코 뚫다 되겠습니다. 물론 패션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죠? 자 스토리로 외우는 단어입니다. 골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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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기파가 있잖아요. 굉장히 뭐야? 이쁜 여자가 있었어. 골저스. 진짜 이쁜 거지. 그 여자를 쳐다보다 어떻게 했어? 골줬어. 골줬어. 골을 줘버렸죠. 골저스. 아름다운 되겠습니다. 골저스. 아름다운. 이렇게 해도 안 해올 거야? 골저스. 골저스. 아름다운 되겠죠. 자 쓰러뜨리다 라는 단어예요. 쓰러뜨리다. 테이크다운 입니다. 테이크다운. UFC에 보면 진짜 많이 나오죠. UFC 같은 데 보면. 테이크다운 하다. 유도를 쓰러뜨리다. 넘어뜨리다. 다 뭡니까? 테이크다운. 그렇게 외울 수 있겠습니다. 넘어뜨리다.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이 한국사람들이죠. 테이크다운. 테이크임 다운. 그를 넘어뜨렸다죠. 테이크 힘 다운. 자 키 큰 사람을 넘어뜨렸다. 테이크다운 더 토우맨. 테이크다운 더 토우맨. 이렇게 말하면 돼요. 쓰러뜨리다. 넘어뜨리다. 테이크다운 되겠습니다. 자 해외로 가실 때 해외를 가실 때 그 공항에서 있잖아요. 해외에서 돌아다녀도 인터넷 하려고 가서 무슨 서비스를 신청하시죠. 그럴 때 그게 뭐죠? 로밍 서비스입니다. 로밍 서비스. 로밍이요. 돌아다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로밍 서비스. 그래서 로밍. 돌아다니다 되겠습니다. 돌아다니다. 로밍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스토리 단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부예요. 직업이. 근데 성질이 까칠해. 까칠해. 아니 그 사람 왜 이렇게 성질이 까칠해? 어브레. 어브레이십. 어브레이십. 그 사람은 성질해. 공격하는 사람은 뭐랬어요? 어그레이십이었죠. 어그레이십이었고요. 까칠하다. 그래서 까칠하다. 어브레이십. 어브레이십. 까칠해 되겠습니다. 어브레. 그 사람 직업이 뭐래? 왜 이렇게 까칠해? 어브레이십. he is abrasive. why he is a fisherman. 그는 어브레라고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집차 있죠? 집차. 집차가 외국 사람들이 있는 그 뭡니까? 승용차. 세단의 그 뭐야? 그 승차감을 가진 그런 차 이름이 랜드로바라고 있어요. 랜드로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롬 배웠죠? 롬. 돌아다니다. 로밍 서비스. 돌아다니다. 롬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랜드로바. 로브. 로브. 로브를. 로버죠. 로버. 랜드로버. 로브가 방랑하다라는 뜻입니다. 로버는 방랑자. 땅을 방랑하는 차. 랜드로버. 땅을 방랑하는 차. 방랑차.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차. 랜드로버. 영국차 있죠? 뭐라고? 방랑차. 갈 때마다 외워요. 방랑차. 그래서 방랑자. 로버가 되고요. 로브가 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되겠습니다. 앞에 정처 없이 돌아다닌다라. 로브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랜드로버는 뭐라고? 방랑차. 방랑차. 갈 때마다 봐봐. 주차장이 하나씩 있거든요. 비싼 차인데. 랜드로버. 땅 방랑차. 땅 방랑차. 되겠습니다. 광고할 때 재밌겠지? 땅 방랑차. 2번째 땅 방랑차를 사세요. 방랑차. 방랑차. 랜드로버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굉장히 논쟁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김씨야. 김알규 선생님입니다. 알규. 알규. 야. 알규는. 알규는. 알규는 뭐야? 논쟁하기를 좋아해. 김알규. 김알규. 이름으로 외우는 단어 김알규 되겠습니다. 알규. 김알규 선생님. 그 사람 항상 네가 뭘 알규? 하면서 뭐야? 계속해서 논쟁하신다. 김알규 선생님. 논쟁하는 선생님. 김알규. 우리가 지인이 되었죠. 지인이. 지니였어는 뭐였지? 천재였고요. 우리 지인이는 뭐였지? 지인이. 지인이는 유전자가 좋은 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알규. 자. 앞에서 배운 단어 계속해서 봅니다. 지니. 지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밍크코트 있죠? 밍크코트 입으면 어때? 이뻘. 이뻘. 그래서 펄 되겠죠? 펄. 펄. 펄가 뭐냐면 바로 코트. 이런 털. 이렇게 많은 털. 헤어는요. 헤어는 그냥 한 가닥 같은 털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털이 헤어고요. 이렇게 북실북실하게 많은 털 있죠. 밍크라든가 이런 털은 펄. 이 털. 이 털은 이쁘면 이 펄. 이 펄죠. 이거 털 입으면 이 펄죠. 이거 펄 입어. 이거 입은 이 펄죠. 이 펄. 이 펄 되겠습니다. 자. 정착하다예요. settle down인데요. settle. settle. 이게 무슨 도시야? 여기 도시 미국에 있는 도시. 시애틀이죠. 시애틀. 시애틀에 정착해. 시애틀에 settle. 시애틀 빨간다. settle. settle. 이렇게 해서. settle. settle down. 정착하다. 시애틀에 정착하다. I settle down in Seattle. 시애틀에 빨리 입으면 se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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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에서 시애틀에 정착하다. settle. 되겠습니다. settle. 시애틀. 시애틀. settle. I settle down in Seattle. I settle down in Seattle. 그래서 세틀러. 세터민이. 세터민이. 세틀에서 온 단어예요. 세터민. 그래서 원래는 세터민이라고 해야 되는데. 세터민이라고 하는 거죠. 세틀러. 정착민 되겠습니다. accord. 약. accord. 코드지. 이게 뭐라고. 이거 코드라고 하지. 전선. 코드지. accord. 코드가 똑같이 생겼죠. accord. 일치야. 일치. 똑같다. 코드가 전선이 일치한다. 야. 코드가 맞아. 있죠. 코드가 맞아. 그럴 때 쓰는 거. 우리도 코드 맞는다고 그랬죠. We are in accord. We are in accord. 우리 짝짝꿍이 잘 맞아. 인 써가지고. We are in accord. The color is in accord. 칼라가 나랑 맞아. 그 사람 성격이 나랑 맞아. 할 때 쓸 수 있어요. accord. accord. 코드가 맞아. 일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ccord죠. 자. 그 다음 불일치야. 불일치. 불일치. 그냥 뭐야? 디스 어코드야. 코드가 맞는 건 어코드고요. 불일치. 일치하지 않는 거. 앞에는 세모인데 뒤에는 트라이앵거. 뭐 이렇게. 그죠. 렉탱귤러. 트라이앵거. 이렇게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거야. 아까 김할교 선생님이 잘하는 게 뭐라고. 그죠. 김할교 선생님이 잘하는 게 디스 어코드죠. they are in 디스 어코드. 그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아. 우리 남편은 로또 벗건이야. 로또. 로또 맞은 것 같아. 왜.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랬죠. 디스 어코드. 디스 어코드. 불일치 되겠습니다. 불일치. 디스 어코드. 어코드는 일치. 그죠. 그 다음에 불일치는 디스 어코드. 할머니 똑같아요. 할머니. 할머니. 우리 할머니죠.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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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니죠. 하모니. 하모니의 다른 말. 어코드가 되겠고요. 디스 할머니의 다른 말. 디스 어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손톱. 핑거네일이라고 하죠. 핑거네일. 핑거네일. 그래서 핑거. 핑거는 뭐야. 손. 손이고. 네일이 톱이야. 아. 너희리 톱. 핑거네일. 그래서 손톱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일에 무슨 뜻도 있냐면요. 네일에 이렇게 뭐야. 못 박다라는 뜻도 있어요. 네일에 못 박다. 그래서 핑거네일로 못 박아. 아. 이거 뭐야. 손톱에 가는. 손톱 그 뭐야. 만드는 데 갔더니 내 마음에 못을 박았지. 왜 그래. 손톱 하나 하는데. 이렇게 핑거네일 하는데 돈이 얼마야. 아. 막 5만원 이렇게 하셨나요. 그럼 뭐야. 남편 가슴에 못이 박히겠지. 그래서 핑거네일. 못 박다로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티열죠. 티열죠. 티열자. 여자 눈물에 눈물이 나게. 이렇게 여자 5, 6월에 서리가 내리잖아. 여자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한다. 그럼 어떻게? 빨리 티어. 빨리 티어. 얼른 티어. 도망가. 그죠. 티어. 티어. 그래서 눈물 되겠고요. 빨리 티어. 티어고요. 이렇게 눈물이 나면 뭐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마음이 찢어지는 거. 그래서 티어의 동사형이 태어예요. 태어. 티어. 눈물 나면 티어. 왜. 마음이 찢어져. 태어. 그래서 찢다가 태어가 되겠습니다.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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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페이퍼. 그죠. 그 페이퍼를 찢어다. she tears my heart. 그녀가 내 마음을 찢었다도 되겠죠. 그래서 티어가 태어가 됩니다. 티어는 눈물. 빨리 티어. 빨리 티어가 되겠고요. 눈물이 동사가 되면 tear. 찢다가 되겠습니다. she tears my heart. 그녀가 나의 마음을 찢었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의 것들을 보면서 외우겠습니다. 우리 악세레다라고 하죠. 악세레다. 그죠. 뭐야. 이렇게 가속하는 거. 이렇게 있죠. 차에 보면 누르면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가게 하는 거. 그죠. 앞에 누르면 악세레타 밟아. 그러잖아요. 악세레타. 악세레타. 악세레타인데요. 거기서 나온 단어. 엑셀러레이트입니다. 엑셀러레이터. 엑셀러레이터. 그래서 악셀을 밟는 거죠. 악셀. 엑셀러리더. 가속하다가 되겠어요. 가속하다. 엑셀러레이터. 가속하다. 엑셀러레이트. 가속하다. 속도를 증가시키다가 되겠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스피드업 하면 돼요. 스피드업. 스피드업. 스피드업 더 칼. 그죠. 차의 속도를 가속했다. 엑셀러레이트. 엑셀러레이트 더 칼. 아니면 스피드업 더 칼. 스피드업 더 칼. 엑셀러레이트 마이 칼. 나의 차의 속도를 증가시켰다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있는 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 에스컬레이터잖아. 에스컬레이터. 그래서 에스컬레이트. 에스컬레이트. 증가시키다입니다. 똑같이. 증가시키다. 엑셀러레이트. 엑셀러레이트는 속도를 증가시키다. 어떤 텐션이라든가 어떤 그가 나의 화를 돕고 왔다. 할 때 쓸 수 있어요. 에스컬레이트 마이 앵글. 에스컬레이트 마이 앵글. 그래서 증가시키다. 증가시키다. 올라가게 하다 증가시키다. 에스컬레이트. 에스컬레이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이다라는 단어인데요. 가가지고 뭐야. 이 D자. 이게 무슨 자야 이거? D자인데 애들한테 야 이건 C야 라고 속이는 거죠. DC입니다. DCV. 속이다. 기만하다 되겠죠. 원래 스캠이라고도 합니다. 사기치다. 사기치다는 스킨이고요. 속이는 건 DCV에요. D를 이것은 C야 라고 속이는 거죠. DCV. DCV. D를 C라고 속이다. 자 이건 C라고 합니다. C트. C트. 자리라는 뜻도 있고요. 앉히다라는 뜻도 있어요. She is seated. 안치다. C트. Citer. Citer. Would you citer? 그녀를 저기에다가 앉혀주겠어? 할 때 쓸 수 있죠. Citer. 앉히다도 있고 자리라는 뜻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seat이야. 큰 seat. 이렇게 큰 seat에 앉아 있잖아. 그럼 뭐가 생겨? 허영이 생겨. 그래서 큰 seat죠. 큰 seat. 큰 seat에 앉으면 허영이 생긴다. 그래서 큰 seat. 큰 의자에 앉으면 허영이 생겨. 뭐라고? 허영. 허영. 자만. 뭐 이런 거예요. 허영. 자만. air 들어가는 거. 앞에서 제가 air 배웠죠? air. air 뭐야? 상속인이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네. 상속인. 큰 seat. 허영. 자만이 되겠고요. 그 다음 랩이야. 랩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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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랩이라고 해. 랩. sit on the lap. sit on the santa claus lap. the boy is sitting on a santa claus lap. 그래서 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무릎에다가 앉혀놓고 하는 컴퓨터를 영어로 뭐라고 할래? laptop computer. laptop computer. 그죠? 그래서 무릎 컴퓨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 무릎은? 여기 무릎은? knee야. knee. 무릎으로 차는 걸 뭐래? knee kick. knee kick이라고 하죠? 거기 말고 이 허벅지 쪽에 이쪽이죠. 이쪽 지역은 랩이라고 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랩이죠. 랩, 랩, 랩. 다음 단어 랩 같이 볼게요. 랩, 랩, 랩. 랩입니다. 랩, 랩, 랩. 이게 싸다야. 싸다. 그래서 랩핑 페이퍼. 포장지가 영어로 뭐야? 랩핑 페이퍼죠. 랩핑 페이퍼. 자, 그녀에게 뭘 줄 거야? 선물을 줄 거야. 선물을 줄 거야. 선물을 싸고 있어. 자, 우리 집에 가면 호일 있잖아. 호일. 호일에 뭐라고 써있어? 랩이라고 써있지. 투명 호일 있잖아요. 그걸 랩이야. 랩. 랩이라고 써있습니다. 그 랩이 이거예요. 랩. 싸다. 싸다. 랩핑 페이퍼는 포장지가 되겠고요. 포장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랩에 포장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랩핑이라고 하죠. 차에 이렇게 싸는 거. 랩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랩핑 하면 어떻게? 이렇게 애기를 돌돌 싸는 거야. 그래서 랩 더 베이비. 랩 더 베이비. 자, 이렇게 애들을 둘러쌀 때, 포장할 때, 꽁꽁 싸맬 때 뭐 해? 랩핑. 와, 그냥 두 두 두 두 고기. 애기를 싸자. 고우. 애기를 싸자. 포장하자. 우리지. 포장하자. 랩핑 랩핑 랩핑. 아, 뭐 랩퍼. 자, 그죠? 그거는 랩이라는 뜻인데, 그건 주저주저리 말한다는 뜻인데. 자, 첫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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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어는 원래 뭐예요? 배어는 곰입니다. 곰. 자, 거기서 아기를 베다라는 뜻도 있어요. The bear bear is a baby. The bear bear is a baby. 그래서 아기를 베다. 임신하다도 있죠. 임신하다. The bear bear is a baby. 자, 이게 동사로 쓰이면요. 임신하다라는 뜻도 있고, 아기를 뵙다라는 뜻도 있고, 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다. bear. 그죠? bear. 참다. 아기를 베다도 있고, 참다. 자, 아기를 뵈면, 임신하면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죠. The bear is a baby. 그죠? bear is a baby. she bears. 그녀는 잘 참는다. 그래서 bear는 아기를 베다도 있고, 뭐도 있다? 참다라는 뜻도 있다. 자, 그림을 보시면서 외우면 돼요. The bear bear is a baby. 노래 불러도 돼. 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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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aby. The bear bear is a baby. baby bear을 참았다. 근데 잘 참았다. 잘 참는다도 되겠습니다. 그지? 아기를 낳으려면 참아야 돼. 그죠? 다음 단어, 프로펠이에요. 프로펠. 자,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 프로펠러라고 하죠? 프로펠러. 그래서 프로펠러가 앞으로 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프로펠. 프로펠 the project. he propels the project. 앞으로 가게 했다, 추진했다, 추진한다 라는 뜻이 있겠습니다. 추진한다. 프로펠, 프로펠, 그렇죠? 프로펠. 추진하다라는 뜻이 있겠고요. 자, 사기꾼들은 다 어디 살아? 사기꾼들은 다 프랑스에 가면 칸이라는 도시에 있어요. 사기꾼들은 다 그런데 살아. 칸. 자, 앞에 저희가 deceive 배웠죠? d를 c라고 속이다. deceive가 있었고요. 또 스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캠. 스캠. 스캠도 사기꾼이죠. 사기치는 스캐머라고 그래요. 스캐머. 그런데 또 하나. 사기꾼이 뭐다? 칸. 칸. 칸에 가면 사기꾼. 프랑스 칸에 가면 사기꾼들이 많이 살죠. 그죠? All the scammers live in 칸. In France. 프랑스에 가면 사기꾼이 있다. 사기치는 사람? 칸. 되겠습니다. 사기꾼들은 뭐가 커? 칸이 커. 칸. 큰 사기꾼. 칸. 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뻐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뻐하다. 여기에 있는 애를 너무 예뻐해. 그죠? 여기 있는 애 예뻐하다. 어디에 있어요? 어? 도어에 있어. 그치? 걔가 어디 있다고? adore. adore. adore the cat. she adores the cat. 그녀는 자기 고양이를 예뻐해.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 어? 도어에 있네. 도어있는. 문에 있는 고양이. adore. adore. 예뻐하다 되겠죠. 그 다음에 실패하답니다. fail이야. fail. fail. 그치? 3에서 1을 빼면. 어? 2야. 이걸 못 풀어. fail. 이런 걸 실패하는 거지. 1을 빼는 걸 실패해. fail. fail. 그치? 수학 문제. 그쵸? 1을 빼는 걸 실패하는 거. fail. fail. 실패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패자 용어로 failure야. failure. 그쵸? 1을 빼는 걸 실패하는 애. failure. 야, 나 수학 문제를 실패했어. I fail. 그쵸? I fail. 실패한 자? failure.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를 실패하다. fail to. I fail to. I fail to. 그쵸? I fail to do the math. do the math. 뭐 하는 걸 실패했다?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실패했다. I fail to do the math. I fail to do the math. 1 빼는 걸 실패했어. 그래서 뭐뭐 하기를 실패하다. fail to. fail to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없다야. 이게 내가 돈을 떼었어. 돈을 떼었는데 그 돈을 다시 얻어내는 거지. 그래서 obtain입니다. obtain. obtain. 뗀 돈을 다시 얻다. 그래서 obtain wealth. obtain success. obtain. 이게 되겠죠? obtain. 다시 얻어내는 거. obtain. 얻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얻어내는 건 뭐라고? obtain. obtain 돈을 얻다. obtain 돈을 얻다라고 외우시면 잘 외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오늘 참 재미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치명적인이에요. 치명적인. 두 개 다 치명적인 단어. 첫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와, 치명적이야. 이번에 한 대 맞았어. 근데 이게 치명적이게 한 대 맞았니? 왜 그래? fatal. 뼈가 빠졌네. fatal이죠. fatal. 뼈가 이탈했어. fatal. 치명적이야. 그래서 치명적인 한 방이죠. blow. blow. 아니면 스맥이야. 때리는 게 스맥인데요. 아니면 fatal. hit. 할 수 있어요. hit. 때리는 거. 치명적인 한 방. 뼈가 이탈했잖아. fatal. fatal. 치명적인 한 방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명적인 여자야. 치명적인 여자. 니 딸이야. 니 딸. 니 딸은 치명적이야. 얘는 진짜 니 딸해. 리 딸. 그래서 리털 되겠습니다. 리털. 치명적인. 먹으면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리털. 리털. 치명적인 두 개 있어요. 뼈가 이탈하는 것도 치명적이야. fate가 운명이거든요. fate가 운명. 그래서 운명을 그냥 운명을 다하게 만드는 게 있고요. 리털이야. 리털. 니 딸. 치명적이야. 니 딸. 이 여자 칼들고 치명적이야. 이 여자가 가면 fatal 시키지. 리털도 치명적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가 이탈했잖아. 그치. abandon이야. abandon. 유기하다 라는 뜻이니까. 애를 베서 던져버려. 이렇게 해오면 돼요. abandon. 유기하다. 버리다 입니다. abandon. 그래서 애를 그냥 버리라고 하는지. 그래서 abandon이야. 하면 안되지. abandon the baby. 아기를 버리다. 아기를 유기하다 되겠고요. 자 앞에서 밤샐 배웠죠. 아주 이쁜 여자. 아주 이쁜 여자가 싱크대에서 뭐야. 싱크대에서 뭐를 해. 이거 싱크대라고 하죠. 이거 싱크대가 뭐야. 그릇이 가라앉는 곳입니다. 싱크가 가라앉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릇을 가라앉게 하는 거. 싱크. 가라앉다. the boat이죠. the boat. 뭐가? 보트가 가라앉는다. 그럼 어떻게 해? the boat is sinking. 가라앉죠. 보트가 가라앉는다. the boat is sinking.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야 배를 버려야 돼. 배를 버려야 돼. abandon the boat. abandon the boat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싱크가 그래서 가라앉다 되겠죠. 그 다음에 클럽이에요. 클럽. 클럽 하면 우리 클럽이죠. 클럽. 클럽에 가면 우리가 클럽이라고 아는데 댄스 클럽이라고 하죠. 댄스 클럽. 클럽에요. 몽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 몽둥이를 폴리스 클럽이라고 합니다. 폴리스 클럽. 자꾸 뭐야. 아들내미가 어디가. 어들내미가 자꾸 클럽에 다니니까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뭐야. 클럽으로 때려. 그래서 몽둥이. 클럽 되겠습니다. 폴리스 클럽. 경찰 진압봉이 되겠죠. 클럽. 클럽 되겠고요. 에버리지. 에버리지. 에버리지죠. 에버리지. 에버리지로 외워지면 됩니다. 자 우리 에버리지 어디 가면 금방 외울 수 있냐면 우리 그 볼링이죠. 볼링. 볼링 치러 가면은 너 평균 점수가 얼마야?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해요? 너 에버리지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볼링에 에버리지로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에버리지. 에버리지. 에버리지로 외우셔가지고 에버리지. 평균이야. 이게 평균 보통의 보통의 에벌레지. 이렇게 그렇죠. 이게 뭐라고? 이게 보통의 에버리지 모양이지. 이렇게 하면 돼요. 에버리지. 보통 되겠습니다. 에버리지. 보통이죠. 자 스판을 입어. 스판. 이거 스판이라고 하지. 스판덱스. 스판. 이거 스판을 입으면 늘어나죠. 늘어나지. 그래서 스판이 늘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스판이 늘어나다. 그래서 라이프 스팬이라고 하죠. 라이프 스팬. 뭐가 늘어났어? 생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프 스팬이 수명입니다. 라이프 스팬. 생명이 늘어나는 거. 수명 되겠습니다. 라이프 스팬. 수명 되겠고요. 어바브야. 이 바보. 이 바보는 바보는 어때? 대부분 뭐야? 뭐보다? 어바브. 밤샬. 아주 이쁘였던데 이거 완전 바보지? 그래서 어바브. 바보가 뭐야? 어바브. 이건 평균 이상의 바보야. 어바브. 그렇죠? 어바브. 이 바보는 평균 이상이야. 어바브. 뭐뭐보다 높은이에요. 어바브. 위에라는 뜻입니다. 어바브. 이 바보는 평균 이상이야. 그렇죠? This stupid man is above the average.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is stupid man is above the average. 이 바보는 This stupid man is above. 평균 이상이야. 그래서 어바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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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이상이 뭐라고요? 어바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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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바브. 어바브. 어바브.